강원 경제 현주소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본사가 강원도에 있거나 강원도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은 30여 곳입니다. 오늘은 증시에 상장된 강원도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중순 현재 도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원주의 공장이 있는 삼양식품과 정선군 강원랜드, 동해시 쌍용시엔이로 시총이 각각 3조 원 넘습니다. 이어 휴제리 2조 원대, 파마리소츠가 1조 원대입니다. 삼양식품의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원주 공장 두 곳에서 면과 스낵 등을 생산해 회사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도내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곳은 23곳입니다. 이 가운데 12곳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4년 동안 매출이 계속 상승했고, 그 중 9곳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직원급여, 광고비 등을 뺀 영업이익의 경우 1년 전보다 늘어난 곳은 14곳이고,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곳도 5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장부상 이익만 남겼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돈을 벌었는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14곳 가운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난 곳은 11곳으로 실적은 점점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강원도 대표 산업인 관광 레저업종의 경우 상장사인 강원랜드와 용평리조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최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매출액은 90%까지 회복했지만 영업이익은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증권사들은 도내 10곳의 기업에 올해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 모두 영업이익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 경제가 좋아지려면 트렌드에 따라 부침이 심한 관광산업과 함께 제조업 기반의 다양한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조업 기반에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조업 쪽의 기반의 어떠한 산업을 강제로라도 투자를 해서 키워야만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주저앉았던 도내 기업들의 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다양한 산업을 키워 강원 경제에 더 큰 활력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